오빠가 그렇게 대체 벗는 사람이었어요? 저기 나영아 나하고 우리 집에 뭐 바라고 이런 거냐고요 너 원래 그렇게 말 막 하는 애였니? 미안하다 오빠가 이것밖에 안 돼서 니 오빠 어떻게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니? 너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야말로 사람 갖고 노는 거고 기만하는 거야 널 두더운 친구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다 내가 차 한 대 팔라고 꼭 이래야 되는 거야? 이 자식이 지금 미쳤나? 이 자식이 야 겁 안 놔 너 같은 놈한테 차 안 팔아 하루도 사냥한 거면 난 이 샤워게 몸에 집도 좀 헌게 컨디션을 요 안 좋아 내가 니가 나를 빼놓고 비밀을 만든다 이 얘기가 너 왜 이 사람하고 온 거야? 당장 결혼할게요